이렇게 짧아도 합격 형사법의 아버지 경찰학 AI급 판서 정리 안녕하세요. 21년 2차 서울청에 최종 합격한 24살 안상원입니다. 군 제대 후 6개월 만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입대 전에 모드경을 찾았는데 타학원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이었고 조용석 교수님이 복잡한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해 주시고 쉬운 예를 들어 이해시켜주시는 모습에 전역 후에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커리큘럼에서 합격에 필요한 강자만 있어서 오히려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커리큘럼이 짧은 편이었지만 교수님들이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강의해 주셔서 충분히 합격을 노릴 수 있을 만큼 탄탄했습니다. 김성봉 교수님은 첫 수업부터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바꾸어 강의해 주셨고 책만 보았다면 절대 이해되지 않았을 부분들도 쉽게 쉽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 순간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 강의해 주셨고 아버지처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힘든 수험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조용석 교수님은 깔끔하게 정리된 판서를 유명하신데 경찰학 개론을 이해와 암기가 쉽도록 보기 좋게 판서를 해주셔서 두세 배는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빠르게 회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해하기 쉽게 일상생활에 빗대어 예시를 설명해 주셔서 혼자 공부할 때도 그 예시들이 생각나 복습이 수월했습니다. 많은 수험생 분들이 채용 인원과 경쟁률을 보고 겁을 먹고 불안해하시지만 자신의 실력을 합격 성적까지 올린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